달라스에서 뉴욕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진짜 하늘 너무 이쁘죠 보세요 와 진짜 대박이야 너무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손까지 오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륙에 있는데 하늘이 너무 이쁘네요 와 진짜 제가 기장이라면 와 이런 하늘 보고 진짜 떠나기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물론 뭐 맨날 이런 케이브 하나 보고 있지만 와 너무 이쁘죠 이제 백형 양쪽 바닥을 쓰다 보니 바닥을 쓰다 보니 바닥을 쓰다 보니 바닥을 쓰다 보니 이제 부터 이 영상 하라이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천국인가요 제가 태어나서 본 광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광경 같아요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꿈방 같네요 꿈방 같아 터utz 아 아 저 으 아 으 한국은 매화탄 한국 여경차에 놀릴거에요 휴식 gewesen